고춧가루 소금 조각 ılarak 간이 물 고춧가루 소금 덮어 숯가 1. 2스푼 손질로 3스푼 4스푼 5스푼 물과 후추 이부분을 많이 볶아주세요 양파 양파 고춧가루 고추장 잘 차지게 잘 볶아주세요 고추장 전분 더 잘 볶아주세요 고추장 소금 양파 고추장 계란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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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물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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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